보도에도 그런 내용이 있던데 이것이 주가조작 연루자들을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전주에 대한 유무제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제일 판례들을 찾아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주가조작 작전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검찰에 기소가 되면 혹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 몰랐다고 하죠. 알았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몰랐다고만 하면 끝이냐 그건 아니고 여러 가지 재반 사정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장 확실한 것은 주가조작을 실행한 사람들과 전주들 사이에 연락이 얼마나 있었느냐 이것이겠고요. 그다음으로는 이 사람이 자기의 평소 투자 패턴과 이때 어떻게 달랐느냐 평소에는 찔끔찔끔 우량주만 사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유명하지 않은 주식에 시가총액이 작은 주식에 전주에산을 몰빵했다 이러면 판사나 검사로서도 당연히 알았구나라고 의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 그리고 이 사람의 거래 중에 통정매매라든지 시세조정성 주문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넌 쩐주지만 주가조작 작전을 미리 알았으니 기소를 한다 혹은 유죄다 아니면 안 한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판단이 갈리는 거죠. 어쨌든 이제 수익금액 그다음에 투자 규모 방식을 보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종합적인 정황으로 봐도 이분들이 굉장히 의심을 살만한 정황들이 많죠. 그런데 지금 김건희 최은순 두 사람을 포함해서 전주가 지금 6명? 그렇습니다. 검찰의 수익을 적시한 전주가 6명입니다. 6명 중에 기소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없죠. 그건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건 일일이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데 저희가 일일이 따져봤어요. 김건희 최은순 씨는 당연히 저희가 지금까지 보도한 것처럼 이 주가조작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많죠. 나머지 4명도 저희가 수사기록을 토대로 보니까 이를테면 또 다른 주주 김모 씨가 있습니다. 초반에 들어왔던 주주 김모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남편 그리고 아들, 딸, 언니, 계좌까지 다 동원을 해서 도이치모터스를 샀어요. 그리고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주가조작 세력에게 USB에 담아서 넘기기까지 했어요. 그럼 이건 뭐냐? 상식으로 봤을 때는 주가조작 작전을 알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를 안 하거든요. 또 다른 사람 양모 씨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한 건 아닙니다만 주포한테, 이모 씨한테 자기 계좌와 돈을 맡겼잖아요. 그 계좌에 들어있는 주식을 맡기고 담보로 사채를 끌어가지고 이 사채로 또 주식을 사는 일까지 하도록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그만큼 강한 확신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권호수 회장으로부터 원금 보장과 수익 약정 약속을 받았다라는 진술서까지 법정에서 공개가 되었는데 그럼 이 두 사람은 그동안의 판례로 보면 당연히 기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안 됐고. 그리고 그 뒤에 또 다른 주주, 나머지 두 분도 설명을 드리자면 한 분은 거의 권호수 회장과 경제 공동체라고 검찰이 직접 쓸 정도로 권호수 회장과 밀접한 관련인 사람이고 권호수 회장하고 돈 거래도 있었고 수익이 25억 원에 이르고 이런 사람들은 다 기소가 안 됐고 그래서 저희의 생각은 이건 팩트가 아닌 저희의 생각입니다. 이 네 명이 기소가 되지 않은 것은 이 중에 누구를 기소하면 김건희 여사도 기소를 해야 되니까 안 한 게 아닐까 그렇죠. 다 같은 조건이잖아요. 이 사건에서의 위치가 비슷하고 많은 수익을 본 것도 비슷하고 관여 정황은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더 많은데 이 나머지 네 명 중에 한 명이라도 기소를 하면 형평이 안 맞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소를 안 한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고 사실 이 여섯 명 김건희 최은선을 포함한 여섯 명이 올린 수익이 95억 원 정도가 돼요. 다 합쳐서. 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도 기소가 안 됐다라는 것이고 그건 그것대로 두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지적한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나머지 네 명은 다 수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수사는 받았다?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드린 김모 씨 주주 남편 아들 언니까지 다 동원했다는 이 사람은 검찰 조사를 네 번이나 받아요. 그리고 양모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미국에 있었거든요. 검찰 수사 때. 그래서 당일 조사를 못 받으니까 나중에 한국에 들어와서 그때 기소 이후인데 법정에 나와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검찰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못 나간다. 나 아프다. 몇 번을 미루니까 검찰이 나중에는 강제 구인 영장까지 받아서 결국은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정모 씨라는 분인데 이분은 몸이 아파서 못 나간다. 했더니 좀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사시기는 대구에 사시고 중앙지검의 검사들이 대구까지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을. 또 한 사람은 압수수색까지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똑같 전주 여섯 명이 큰 돈을 벌었는데 전부 기소가 되지 않은 것도 문제고 또 나머지 네 명은 그래도 수사는 받았는데 김건희 최연순 두 사람은 수사조차 받지 않아요. 물론 김건희 여사 서면 조사 한번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기록은 확인할 수 없고 어쨌든 수사를 안 받은 것도 문제고 그 두 가지 문제를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기사에서 참 특이한 일입니다. 그럼 도대체 9명은 그러면 기소된 사람들 기소된 사람들하고도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권오수 회장이라든지 거기가 당연히 기소되는 거고 선수들 선수들이 지금 1차 한 명에 2차에 두 명 세 명 이렇게 다 기소가 됐죠. 나머지 사람들 중에는 좀 애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비슷한 전주인데 이를테면 주식을 도이치부터 주식을 열심히 사긴 샀어요. 샀는데 손해를 봤어요. 그 산 액수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김건희 최은순 등의 전주들을 구하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은 액수 2억 원어치 이렇게 샀는데도 기소가 됐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주가 조작 세력과 직접 연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실행을 한 선수들하고 연락은 안 했죠. 그런데 권오수 회장하고는 연락을 안 했을까요? 연락한 정황들이 그때 많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수들 중에는 핸드폰을 털려서 옛날 핸드폰과는 털려서 이 선수 한 명의 핸드폰에서 이런 연락 정황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핸드폰 당연히 안 털렸죠. 권오수 회장 옛날 핸드폰은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권오수 회장도 어쨌든 주가 조작 세력이잖아요. 그럼 주가 조작 세력과 연락한 게 결정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나 최윤선 씨랑 권오수 회장과 연락한 것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전혀 들여다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없다고 기소를 안 했다라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또 더 심한 경우를 보면 약식 기소된 사람들 중에요 주가 조작 방조 혐의로 기소가 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방조했다고? 네. 이건 뭐냐면 좋아 그중에 두 사람은 증권사 직원이거든요. 그러면 주가 조작 선수들한테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그리고 나도 작전한다니까 나도 좀 사고 고객들한테 좀 사라고 했어요. 이게 죄가 된 거예요. 그중에 한 명은 전업 투자자예요. 심지어 그럼 그런 얘기를 주워 듣고 산 거예요. 그 자기 계좌랑 자기 와이프 계좌랑 좀 샀어요. 이 사람들이 산 액수는 한 2억에서 3억 원어치 샀습니다. 이 세 사람이 주가 조작 방조 혐의로 기소가 됐고 재판을 받아서 이제 약식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가 정식 재판으로 하자 해서 정식 재판을 받아서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와 최윤순 씨를 포함한 여섯 명의 전주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방조 혐의도 정말 적용이 안 되는 것인가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게 만약 입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데 방조 혐의조차도 적용을 안 하고 기술을 아예 안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최윤순 씨는 수사도 안 했잖아요. 그럼 이게 정말로 공평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공평은커녕 이건 아주 그냥 대놓고 봐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의심이 많이 듭니다. 될 수밖에 없는데 아니 더구나 1, 2차 주가 조작에 유일하게 양쪽에 다 활용된 계좌 김건희 씨 계좌밖에 그때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건희 최윤순 김건희 최윤순 두 사람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도 아니고 그들 중에는 1차만 들어가거나 2차만 들어가거나 이런 거죠. 그다음에 수익을 낸 것만 해도 설사 주가 조작에 진짜 공범이든 아니든 그걸 떠나서 저렇게 엄청난 수익을 받는데 방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기소를 하면서 저래 거액의 수익을 낸 사람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요. 2년간 탈탈 털어서 지금 계속 여권에서 또 대통령실에서 하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무슨 앵무새처럼 대풀이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2년간 탈탈 털어서 안 나온 거를 억지로 지금 또 특검까지 한다. 이게 맞습니까? 2년간 탈탈 털어서 아무것도 안 나왔나요? 2년간 탈탈 털었나요? 김건희 여사가 우선 탈탈 털지도 않았고 압수수색을 당했나요? 핸드폰을 뺏겼나? 아니면 계좌 압수수색을 당했나요? 아니면 소환조사를 4차례 이렇게 당하면서 압박을 받으면서 수사를 받았나요? 그러니까 탈탈 털었다는 건 최소한 조국 수사의 절반 정도라도 하면 탈탈 털었다 정도 반의 반이라고 사실은 그 다음에 그렇고 2년간 안 나왔어요? 벌써 수익 나름 기소를 안 해서 그렇지 네. 많이 나왔죠. 그리고 저희가 이미 보도했지만 증권사 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심지어 이런 저희가 보도를 하는 건 2009년 7월의 일이에요. 검찰이 기소한 시기가 아니라 그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0단계 작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주 중에 한 명의 물량을 김건희 여사가 그대로 받았어요. 똑같이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물량 전주 정모 씨가 매도 주문을 내고 김건희 여사가 바로 매수 주문을 내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통화를 해요. 증권사 직원과 뭐라고 통화를 하냐면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 김건희 여사가 그럼 체결이 확실히 된 거죠? 체결 됐다. 그건 뭐예요? 김건희 여사가 받으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았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이 거래를 통정매매로 봤습니다. 통정매매로 보고 증권사 직원을 불러서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조사를 해요. 이거 녹취록을 보여주면서 통정매매 한 거 아니냐 당신. 그러니까 그 직원도 뭐라고 얘기해요. 보통은 그럼 아닙니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여주신 기록을 보니까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겠네요. 하면서 웃어요. 웃고 덧붙인 말이 뭐냐면 당시에 솔직히 제가 먼저 하자고 한 적은 제가 먼저 사자고 한 적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물량이나 가격을 정해줬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확실한 물증이 나왔죠. 그런데 이게 2009년 7월의 일이잖아요. 2009년 12월 것부터만 기술을 한 거잖아요. 이 부분은 아예 빠진 거예요. 거기서 또 빠져나가네. 그리고 저희가 보도했지만 1차 작전 2차 작전 때에도 각각 다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이 남아있는데 역시 문제가 되는 거래들 통정매매들이나 이런 것들을 김건희 여사가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정확히 그 녹취는 없기 때문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몇 시 몇 분에 사주세요. 라는 건 없어. 왜냐하면 이거는 핸드폰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증권사 직원은 그 얘기를 듣고 확인 전화는 증권사 전화로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 나온 건 증권사 전화만 나온 거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먼저 얘기를 해서 사라 하는 건 없는 거예요. 다만 증권사 직원이 얘기를 할 때 대뜸 그 팔만 좀 팔렸습니다. 그 10만 주 체결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건 이제 그 전에 있으니까 이제 그 대화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통정매매나 시세 조정성 거래를 김건희 여사가 최소한 인지를 했거나 혹은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녹취록까지 이미 다 검찰은 확보하고 있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탈탈 털어서 기술 못한 게 아니라 탈탈 털어왔더니 그러니까 정정하겠습니다. 탈탈 턴 것도 아니고 주가주작 사건 본체를 수사하기 위해서 주변을 하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나 최윤수의 직계 우수수 떨어졌고 그 떨어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한 범죄 혐의가 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술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한 거죠. 예.